아 트레이더스요? 뭐 보시는거 있습니까? 신발 아 트레이더스요? 아 운동화도 있나요? 어? 아 그래요.. 그..좀.. 어..어..어..어..저기 일 보십쇼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약 600m 앞 시속 80km 박스역 과속 단속 구간 인사 80km 박스역 과속 단속에 출발하십시오 주차장 논근 잠시 후 박스역 과속 단속에 출발하십시오 주차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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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운동 잘했습니까? 진성이 형. 어디이십니까? 진성이 형. 화장실. 화장실. 침대에 누워있어. 기타 안에 출신 편합니다. 과속 단속에 출루하십시오. 그렇구나. 그렇구만. 알았어. 또 뭐야. 해병대 그거. 멋지구만. 최고야. 825기. 825기. 어떤 분 있습니까? 형님. 없어 형님. 왜. 왜. 아는 사람이 없어. 잊지 않아. 왜. 아는 사람이 없어. 있지 않아. 또 안내합니다. 다음 안내까지. 계속 짚집니다. 계속 짚집니다. 항상 파이팅 하시는 우리. 회장님. 박진성 회장님. 아이고. 날씨가 너무너무 거시기네. 내일까지 온다며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